리틀 조이 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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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잘잤다 잘잤다 지금 9시 9시 이제 빨리 학교 갈 시간이야 학교 갈 준비하자 학교 갈 준비하자 리틀 조이 퀴즈 리틀 조이 퀴즈 빨리 늦기전에 학교가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리틀 조이 퀴즈 랄랄랄랄랄랄라 어학기 늦지 않고 왔다 어 딱 시간도 맞춰서 왔어 맞아 오늘 학교에서 우리 뭐할지 궁금하다 그치 어 팔질만 즐겨나? 어 그런가? 궁금해 궁금해 사진 하셨다 어 여러분 헬로 티쳐 자 오늘 시간에는 햅컬러링 모자를 꾸며보는 시간을 갖겠어요 잘 어울리나요? 아니요 잘 어울리나요 물감을 이용해서 이 모자를 예쁘게 꾸며주세요 알겠어요? 네 와 이거 핑크퐁 물감이야 핑크퐁 리틀 아티스트 물감 놀이 세트 와 신났다 와 열어보자 와 뭐야 와 와 이게 뭐지 이거 팔레트 나갈까 팔레트 여기 물감을 자를 수 있는 팔레트가 있어요 우와 이것도 있어요 우와 이거 모양 내는 것도 있고요 우와 엘사야 이것 좀 봐 깨긋뿅이라 와우 이건 스티라는 거 있어 그리고 이건 스티커 아아 물값도 있고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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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이거 엘사야 이거 모자래 모자 여기 여기에 그림을 이렇게 물감으로 색칠하고 이렇게 적어서 모자를 만들 수 있대 안 나를 보고 이거 놀 데가 없는데? 아니야 있어 이거 궁금하다 이거 이거 볼까? 색칠하는 거 여기가 까는 건가 봐 우와 와우 저 그런가 봐 이거를 밑에 까는 거래요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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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물감을 먼저 짜자 흰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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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물감을 짰으니까 모자를 한번 색칠해볼까? 흰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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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-T-U-V-W-X-Y-N-Z Now I know my ABCs Next time won't you sing with me Nice! A, B, C, D, E, F, G H, R, J, K, L, M, N, O, P Q, R, S, T, U, V 일단 이렇게 다 했어요 모자 이제 살펴하시니까 모자를 만들어 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접어서 모자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접었어 이렇게 접어서 완성을 했고 여기 앞에다 이제 이렇게 모자를 달아 줄 거예요 예쁘다! 엘사도 예쁘다! 우와 잘했어! 오 진짜 예뻐! 이거봐요! 우와 엘사 진짜 달랐어! 이렇게 내려요 이렇게 오 대박! 나 써볼게! 이렇게 써서 우와 예쁘다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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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한테 딱 껴나 오는데? 우와! 진짜 예쁘다! 예! 오! 예예! 오! 예예! 오! 예예! 오! 예예! 아니 친구들 모자 어때요? 이쁘다! 진짜 이쁘지 않아요?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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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옆으로 해서 이렇게 완성! 고마워! 이 모자가 상점이 얼굴이 작아 보여요 어!!! 하하하, 얼굴이 작아 보여요 헤이 엘사 헤이 Albert 랩을 시작한다! 엘사부터! 구독! 좋아요! 꾹꾹 눌러주신 바람이라! 선생님 다 했어요! 친구들이 모자를 아주 이쁘게 잘 꾸몄군요. 자기가 만든 모자는 머리에 쓰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. 컴백 홈! 엘사! 요 아나! 컴백 홈!